기다리할때 얼마나 빨라지니까 너무 궁금해 전투가 우릴 기다려요 제라롤 겁내나 괴롭히겠군 아니네 바이킹을 괴롭히겠군 아 이번에 난 안죽을꺼잉 아 나 왜이렇게 얼굴 왜이렇게 똥그래? 도대체 얼마나 첨없네 돼지병 걸려가지구 리밍 여깄다 하하하하 기선을 제압했구나 기선은 제압했다 잘했어 해석이 마는? 이동 아 아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제라툴 여기 있었다? 그거 알아? 제라툴 바텀에 움찔거리는거 봤는데 자캐스트 아 아으 기계미 큐 커트로 으흠 리밍리밍헹 구식이 똑같이 먹어? 내 아이들은 잠시 잠들어야 한다 왜 미니? 왜 미니? 원하신다고? 잘하셨어요 이 용병들은 우릴 위해 싸울 것이다 아님 죽든가 우리 레벨 쥐고 있음 제라틀때면 나갈 수가 없어 우리 계속 힘내요 가고 있어요 이민이네도 싸주러 가야되는거 아잉? 이민이네도 싸주러 가야되는거 아잉? 잘하셨어요 이 용병들은 우릴 위해 싸울 것이다 아님 죽든가 재밌겠군요 이놈을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나 또 도팔할거야 아우 저거 맞을 수 있.. 맞추.. 맞추는거였는데 아쉽 좋아좋아 좋아좋아 지옥 일단 이 용보는 자고 에잇 죽음 너 맞았다 마침 충분한 씨앗을 모았구나 리민 잡으러 안 가 이거? 왜 거기로 가? 리민 잡으러 갔어야 되는 거 아냐? 리민 잡으러 왔지 리민 잡으러 온kraft 리민 잡으러 오 상체밀자 만화옵쇼 와나가 없는디 고춧가루 그 씨앗을 차지하구나 아군 요새가 무너졌다 재밌겠군요 영웅 잠깐 내버려야겠어 오? 저렴해 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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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ㄷㄷ 으악 으 으 저기 공포를 생성한다 으으으으으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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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기폰 내 아이돌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걸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어 이걸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어 맨체 느끼기 좋군요 맨체 느끼기 좋군요 당신의 정 Boys 이리 잘하려 지불하면 다음 강에 가려야해 이걸로 전세를 붙여 전세를 했을때 이리 와 proclaim 여기서까지 다가서 가면서드리고 이걸로 전세를 파고라든지 너희의 동생이 저를 위해 적의 요새를 꼬리째 뽑아버라 잘하네 나이스 주군은 걸음으로써 조심해 내 시간에 피를 줘 죽여 죽여버려 가봐요 가봐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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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 야 죽여 죽여버린다 이렇게 succumbed 나만에 겁니 딸린 ㅋㅋ 히힛 좋은 생각이에요. 야마가 20지금! 야마가 20지금! 여섯개 여섯개! 야마가 20지금! 아까나가 21지금! 얼굴 뱁뱁! 아까나가 10번타! 연기 성공! 연기 성공! 뱁뱁! 벽뱁! 무덤밤 하이 죄송해 게임에 집중하게 가고 이거 너무 지고 싶지 않아서 나 그거 막기 싫어 너희의 공격 오다아 흐흐흐흐 안녕 승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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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러면은 점점판에 내가 너무 못한게 되잖아 어? 이 전판에 아 내가 아니 요번에 타오리인이 너무 잘해버리면 전판에 내가 뭐가 돼? 내가 너무 못한게 되잖아 어? 오 오 오 오 아멘